안녕하십니까 켈락 켈락 켈빈입니다 가을인데도 비가 이렇게 일주일째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도 금방 올 것 같고요 유도가 올릴 게 없다고 뭘 올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길래 브릴로그 켈빈 위기 이제 논에 물꽃 따는 거 확인하러 지금 잠깐 가보고요 가시죠 물을 이제 빼고 있어요 요 논하고 저 위에 논은 물꽃을 텄거든요 쫙 빼고 있습니다 태풍도 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둡거든요 근데 카메라에는 상당히 밝게 나타나네요 저는 이제 삼성 S9로 찍고 있는데 상당히 어두운 데서도 잘 찍히네요 잠깐 입을 다물어 보겠습니다 어우 좋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저는 김피디는 시내에 나가서 돈 벌고 있거든요 김피디를 태우러 이제 시내로 이동하겠습니다 리바 리바 나왔던 리바인데요 안 되는데 리더가 그 저 참 김피디 이제 막 태웠습니다 리더가 저 영상 올릴 게 없다고 막 고민하길래 내가 지금 브이로그 찍는 거야 그냥 예 아 이제 앞으로 돌려 가자 추억 이쁜데 이뻐 요즘에 상주 분들이 아 유튜브 봤다 유튜브 봤다 아 나 유튜버다 지금 요즘에 인싸가 되셨습니까? 네 소주 사러 간대매 소주 사러 간대매 아 맞아 돈 주세요 여기 문이 울적해서 소주 한잔 해야되겠답니다 비에 오고 비도 오고 낭만해져죠 저는 무슨 술을 먹을까요? 우리 아버지가 즐겨먹던 진로입니다 어 어 어 아이씨 노래 다시 다 도착해 가니까 제가 이만 끊겠습니다 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 내가 리바 리바 개울 건너 자고 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도착해